눈 너무 착하다. 착한 눈. 너무 착한 눈이네. 민지는 진짜 옆집 소녀다. 옆집 소녀. 민지 눈 이렇게 하니까 참 좋네요. 약간 내가 좋았네. 어우 왜요? 직접돼. 직접돼. 내가 직접돼. 직접돼. 정확한 포인트에 찍었어. 눈이 예쁘다고 얘기한거죠. 보미가 정확한 포인트에 찍은거야. 내가 할말을 보미가 했네. 섬을 넘다녀 누나. 우리 그러네요. 예리는 약간 나쁜 끼이집의 카리스마죠. 같이 있으니까 착한거 같아. 나는 막 CL만나봐 이럴줄 알았어. 와우 오빠오. 와우. 지금 내기만 와줘. 와우. 와우. 계속 하이 되는거 있잖아요. 와우. 제가 이미지가 그런지 몰랐어요. 와우. 나는 카리스마가 있으니까. 네. 야 무슨 게임을 하는거야? 그러게요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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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좋아하는 노래. 와우. 얼마나 좋아하는 노래. 와우. 오우. 이거 뭐야. 나 이거 방금 싹. 아 이거 답답하네 이거. 바라 앞에 자가 안 부르는게. 나라를 좀 걸을까? 와이파이. 와이파이. 우리 센 달아가. 우리 센 달아가. 다음 번에 서브라운 때 오픈카로 준비해 주십시오. 여기다 썰루프 열고 달렸습니다. 정전을 못합니다. 오늘 씨의 풀메이크업 하고 와서 북을 쓰고 할 걸 깜짝히 알고 계세요. 그래요? 그리고 진짜는 응답 아니라는 겁니다. 진짜 그럴수 같다. 감사합니다. 민주는. 아니 근데 씨엘. 아니 우리가 좀 아까도 그랬지만 씨엘은 왠지 막 이렇게 막. 나쁜 귀집애. 막 이런 거 하니까. 오빠. 그러지 마요 오빠. 우리는 이제 몰랐어 오빠. 오빠 좋은 거 같은데. 잘 안 됐을 텐데. 이게 뭐예요. 저기요. 너무 조심해. 우리 씨엘 언니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. 왜 이렇게 까프해요. 내가 좋아하는 동생들이에요. 같이 보세요. 같이 보세요. 외계에서 온 자들이요. 외계에서 온 자들이요. 외계에서 온 자들이요. 외계에서 온 자들이요. 생일식 프로댓인 UFO라는. 생일식 프로댓인 UFO라는. 승댓인 UFO가 앞으로 기원을. 뽀뽀기 선생님. 와 좋다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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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팀 너무 약해 보여. 다 나 다 나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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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우리 팀 광수야 나가 나가 나가. 야 광수야 잘 생각할게. 뭘 잘 생각할게. 야 설마. 야 설마. 삼아 뷰티에서 싸울 것 같고. 하나야 너는 절대 모르고. 왜 이래. 홍수야 홍수 따라. 홍수야 민지야. 어 뭐야 홍아. 어 뭐야 홍아. 어 뭐야. 왜 그래. 어 뭐야. 어 뭐야. 어 뭐야. 이길 것 같아. 아 이길 것 같아. 아 왜 그래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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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하라